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광쌤 이광조입니다. 2019학년도 10월 학평 9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동일한 정사학형 금속거리 A, B가 종류면의 수직인 방향의 균일한 자기장력 1과 2를 일정한 속력 V로 서로 반대 방향으로 통과한다. A는 여기서 진입을 해서 이렇게 뚫고 나가고요. B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입을 해서 이렇게 V, 똑같은 속력 V로 이렇게 영역 2와 1을 지나고 있습니다. P, Q, R은 영역의 경계면이다. 여기가 P, Q, R에서 각각 영역의 경계면들을 그냥 이렇게 표시한 거고요. 1에서 자기장의 세기는 B0로 주어졌고요. A의 중심이 P, Q를 지날 때, P를 지날 때와 Q를 지날 때 A에 흐르는 유도전류의 세기와 방향이 같다는 거. 자, 그러면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거 한번 골라라고 하는데 우선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여기서 말이죠. 이 영역 1에서 B0라는 자기장인데 이걸 그냥 박히는 방향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만약에 나오는 방향으로 여러분 해도 좋고 그건 관계없습니다. 자, 여기서 없다가 박히는 애가 이렇게 여기에서 생기죠. 그러면 어떻게? 오지마 하면서 이런 방향으로 자기장, 자기장을 형성해서 유도전류는 이런 방향의 유도전류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됐죠? 그런데 이 A가 Q점을 지나갈 때도 똑같은 세기와 똑같은 방향이 되려면, 자, 여기서 보세요. 얘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 이 상황에서 얘가 하나가 다시 들어와야 되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여기를 통과하게 되면 다시 원점이 돼요. 원점. 왜냐하면 여기서 이 안에서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유도전류가 만들어지지 않다가 갑자기 여기 지금 영역 Q를 지날 때 유도전류가 똑같은 게 만들어지려면 똑같이 X가 하나 더 들어와야 되죠. 그런데 문제는 원래 여기는 X가 이미 있었기 때문에 X가 하나 더 들어와야 돼서 여기는 W 들어와야 돼요. W 들어와도 원래 X는 기존에 있었기 때문에 드론 하나만, 이 하나에 대해서 오지마 하면서 이렇게 반대방향의 자기장을 만들고 따라서 유도전류가 이렇게 된다. 즉, 영역 2라는 것은 얘가 XX라는 걸 알 수 있고 따라서 이 X 하나가 B0라 한다면 얘는 EB0가 되는 거죠. 음, 이런 사실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는 한번 다시 볼게요. 여기 아예 나갈 때는 XX가 두 개가 없어져 버리죠. 음, XX 두 개가 여기, 여기 XX가 두 개가 있었는데 걔네들이 이 부분에서 빠져버린다. 그러면 가지마 하면서 어떻게 된다? 얘를 보충해 주는 방향으로 두 개가 생깁니다. 그래서 강도는 두 배가 되고, 그 다음에 유도전류의 방향은 반대방향이 되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되겠죠? 좋습니다. 자, 그럼 여기도 한번 볼게요. 더블로 두 개가 있다가 갑자기 여기 하나가 되니까 그 X 하나가 빠져버리잖아요. 그렇죠? X 하나가 빠집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 가지마 하면서 X를 보충해 주는 방향으로 유도전류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가 생기고, 이렇게 돌아가는 유도전류의 방향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하나 있던 X가 또 빠져버리죠. 그렇죠? 그러면 가지마 하면서 다시 보충을 해주니까 여기도 유도전류의 세기와 방향은 똑같이, 이 부분과 이 부분은 똑같이 이렇게 형성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오른 것만 골라보도록 할게요. 이 영역에서 자기장의 세기는 2b0다. 우리가 체크했던 내용이 되겠고요. 니은, A에 흐르는 유도전류의 세기는 A의 중심이 R을 지날 때, 여기 지날 때, 그 다음에 P를 지날 때 두 배다. P를 지날 때 여기는 하나잖아요, 이거. 그렇죠? 하나지만 여기는 두 개니까 두 배다. 맞는 내용이고, 방향은 어떻게 된다? 반대가 된다는 거. 그래서 여기는 지금 크기만 물어봤기 때문에 R이 지날 때가 두 배가 더 크다라는 거,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 맞고요. 그 다음 디귿, A와 B의 중심이 각각 Q를 지날 때, A와 B의 중심이 각각 Q를 지날 때, 이거를 얘기하는 거네요. 그렇죠? A, B에 흐르는 유도전류의 방향은 서로 반대다. 방향은 서로 반대인 거 우리가 구해놨죠? 그 다음에 크기도 똑같아요. 방향은 반대지만, 여기 하나씩 생기고, 하나씩 생기기 때문에 서로 반대이다. 맞는 내용.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 정답은 ㄱ, ㄴ, ㄷ, ㄷ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습니다.